마스크로 입을 막아서 1년 세월을 힘들게 겨울옷을 다시 입을 때까지 우리는 많은 고통을 받고 그리고 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. 낙엽 좀 보세요. 잠깐 마스크를 벗었죠. 영상 찍을 때 마스크가 너무 발음도 잘 안되고 손도 막혀요. 그래서 저는 잠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. 여러분들 날씨가 오늘 춥네요. 서울 영하 1도, 인천영하 영상 1도, 현재 8도 든든하게 입었습니다. 콧물 날라 하네요. 날씨가 진짜 쌀쌀합니다. 제가 또 몸이 약해서 감기를 잘 걸리거든요. 이제 일요일 아침이랑 거리도 한산하고 사람도 많이 없고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나오다가 마스크를 아 마스크를 쓰고 나오다가 잠깐 마스크를 걸고 인사드렸는데요. 아까 카메라를 켜기 전에 바람이 너무 불어서 낙엽이 진짜로 벗꽃 가루처럼 떨어져서 아름다워서 카메라를 잠깐 켰는데 카메라 켜고 나니까 또 바람이 멈췄어요. 그래서 단풍만 자 저기 앞에 여기가 우리 동네입니다. 이렇게 역광에 따라 단풍의 그 색감이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찍어봅니다. 저는 여의도 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코로나 단기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박수정이 아침 소식이었습니다. 박수정TV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 건강하게 오늘도 행복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합시다. 안녕히 계세요.